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사단돔인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김주호 회장님과 송승승 사무총장님 모시고 우리 남해의 관광에 대한 미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라는 것은 어떤 점이 있으신 분 주시겠습니까? 네. 여행작가와 사진작가들이 모여서 단합을 하는 문체육회 공식 등록되어 있는 작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에서 남해까지도 가까운 길이 아닌데 총장님 남해에 특별히 오시게 된 배경이 어떤가요? 저희가 남해는 그동안에 몇 번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남해를 보내서 저희에 초청을 해보셔서 특별히 또 아주 기쁜 마음을 다시 오게 됐습니다. 5월에 저희가 왔을 때 유채꽃이 만나면서 정말 예뻤어요. 오늘은 좀 보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푸른 동산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기가 그때 왔을 때 이제 또 홀한 유채꽃이 있어서 굉장히 설레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차분한 마음으로 비까지 내려져서 더 차분하게 지금 둘레길 바랫길을 돌 수 있어서 또 색다른 맛을 느끼고 갑니다. 저희들로서는 좀 아쉽거든요. 정말 좋은 풍광을 좀 보여드려보시던데 비가 오는 바람에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바렛길을 걸으셨다고 들었는데 특히 바렛길 중에서도 13코스로 되어 있는 이승신 호흡길 그리고 다령이 찌개길을 걸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러신 소감들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처음에는 그냥 이승신 순국길이라는 이름만 보고 왔는데 실제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 해설사님이 아주 명확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그 13코스 중에는 특별하게 어떤 이벤트성 이승신 장군의 그 순국했던 그런 정신을 그릴 수 있는 좀 그런 테마가 좀 더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또 어떠한 신토를 조성해서 그곳에서 또 이승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 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어떤 지원들, 지역단체센터에서는 어떠한 중요한 이익을 한 분을 모시겠다라면 그분의 캐릭터를 복고서에 설치를 해서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그런 과거의 역사를 좀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는 그런 걸 좀 아쉬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니까 바로 지지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해군에서도 이승신 순국길에 대한 호국길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하긴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이승신 장군께서 돌아가신 순국을 정말로 장렬하게 순국을 하신 지역인데 이 지진이 이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고 지킬 수 있는 목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서 재발 반격을 위해서 기꺼이 고슴을 내어놓으신 정말 그 이제 영웅의 삶에서 성웅으로 성화가 되는 그런 지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지정을 그런 지점들을 좀 우리가 좀 부과를 해야 되는 정확한 지점을 주셨는데 저희도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걸으신 길은 달인찌개길 걸으신 건데 거기가 앵관만 제기거든요. 그쪽 총리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올 때 주로 그냥 그 입구 쪽에서 일체의 발이 있는 그쪽만 돌았는데 오늘 이제 그 코스를 제대로 이렇게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그 안쪽에 들어오는 그 길이 무슨 뭐 숙? 그러니까 터널 같은 이런 구간도 많고 오늘 우리 회원들이 이제 걷다가 무슨 우스갯소리로 백두대관을 걸었느니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길 자체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좀 완만한 그런 게 아니고 난이도도 있으면서 그 바다, 해변도 바라보면서 숲이 이렇게 우거져서 더위도 피할 수 있고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 그 충분한 외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이제 나를 보는 것은 자주 좀 모시고 싶고 정말로 조언도 많이 듣고 싶거든요. 우리 나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관광밖에 없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군뚝도 없고 공장을 유치한다고 할 때도 아니고 회양육질이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좀 기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신다라면은 제주교회는 올레길에 보건가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도 올레길을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거기는 각 구간별로 정말 테마를 겪어서 그리고 그 테마가 그 지역 주위와 함께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문화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 저 바른당은 바랫길이 14포스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해군에서 우리 남해군에서 남해군을 브랜드를 보물순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에 가서 보물순남에 보물순남에 그러면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남해군이 보물순남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있어서 좀 공격적인 즉, 경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많이 오셔서 해운대도 많이 보시고 좋은 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총장님 남해를 위한 말씀 한말씀 남해, 저희도 보물섬이라는 것을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인천에도 168 보물섬이라고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와서 보물섬이라는 그 단어를 보고 굉장히 친근감 있게 느껴졌고요. 섬이라는 그 특성상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비경들을 남해에 와서 이번에 돌아온 두 구간이 특별히 많이 이용하는 우리가 이제 가장 근접하게 했던 곳이고 근데 이제 이순신길 거기에는 좀 생색된 길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이제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SNS 라든지 뭐 자기 각자 부르고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되게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 남해에 그런 시간을 좀 많이 하게 또 저희가 이제 화폐에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 여행사진작가 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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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에 대한 예의를 배우고 예의를 지키는 보물순나매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